2019년 10월 18일 흉과여행 3일차 3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아 Follow, follow me 이래서 한집 한집을 둘러볼 수가 없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 나 이거 못봤는데? 실례좀 하겠습니다 거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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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야? 누구야? 뭐야? 누구야? 거긴 누구야? 누구야? 사람이야? 누구야? 뭐야? 거기 누구야? 거기 누구야? 거기 누구야? 잠깐만.. 집중! 잠깐만.. 뭐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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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즈니스 누구야? 나 오늘 컨디션 개좋다 얼마든지 너희들이 몇이..? 잠깐만 여러분들 여기 뭐야? 여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깜짝이야 와 땀 타이가.. 와 호랑이인 줄 알았어 또 왜 이래? 좀 더 안내해봐 너무 빨리.. 지금 가야 되잖아 어디서 오는 중 차가운다 마세상 차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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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시라고요? 마네킹이죠? 마네킹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잠깐만요 마네킹 아닌 것 같은데요? 마네킹 뭐야..? 저기다.. 왜 이렇게 여기있어..? 왜 이렇게 여기있어..? 이게 여기.. 나는 왜 이것이 여기 있어야 되는지..? 잠깐만.. 당신.. 누구냐 너? 있다.. 이거 우수.. 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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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라고 했어.. 하필이면 수많은 낚싯줄이.. 낚싯줄이.. 하필이면 수많은 낚싯줄이.. 하필이면 수많은 낚싯줄이.. 하필이면 수많은 낚싯줄이.. 삼개만 남아.. 그냥 ANDlex!! There will be... qua tricky.. الظ четardo.. 할거라.. 나.. 나..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코리가 저기를 다시 갈 수는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 코리가 도망쳐 나온 곳 있죠? 거기는 좀만 틈을 두고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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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말한다? 남자.. 여자? 말한다! 소리 집중!! 화면 집중, 소리 집중!! 제발! 내가 지금 죽을 거다! 너는 왜 안 왔어?? 엄마가 다 먹어야지? 나한테는 안 왔어!! 제발! 내 거친다! 너는 왜 안 왔어?? 너는 왜 안 왔어?? 넌 왜 안 왔어?? 여긴 왜 안 왔어?? 넌 왜 안 왔어?? 넌 왜 안 왔어?? 너는 왜 안 왔어?? 왜이렇게 웃는거야? 웃어? 웃어? 감히 웃어? 사람 덜 걷는거야? 재밌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들 잠깐만요 나 한가지 생각하는게 있어 지금 여기서 나가서 지금 뭐 없을때 잠깐만요 다른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따라오는건지 아니면 또 다른 망자들인건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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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따라왔어?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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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롭게도.. 이 낚싯줄.. 시청자분들이 드립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낚싯줄.. 이거 낚싯줄.. 이거 낚싯줄이 보인디? 이걸 어떻게 하는 소리야? 이걸 땡긴다고? 이렇게? 낚싯줄 쓰는 애들이 말하는게 이걸 말하는거에요? 이걸 이렇게 땡긴다고? 이게 물건이 운중인다고?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우우우우욱